제주 도의회 임시배가 오늘 개회돼 24일까지 열립니다. 후반기 도의회 출범 후 처음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한 지 두 달째.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답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자칫 해를 넘길 경우 후속 조치 추진이 빠듯해 차질이 예상되고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환점을 맞은 제주도정을 상대로 날선 검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외에 제2공항 문제도 최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과정에서 제주도 패싱 논란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제주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도마에 오를 예상입니다. 최근 대규모 감차에 따른 버스 노선 통쾌한 논란과 함께 수소트램, 양문형 버스, 차고지 증명제를 중심으로 한 제주교통정책,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의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를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는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제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 인구정책,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그리고 민선 8기 도정 절반을 마치고 처음 이뤄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뤄지고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